방금 자정이 지났다. 양부인은 가는 붓을 내려놓고 핵의 장부를 덮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손님 두 손엄만 깜빡거리는 불빛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을 태세로 아래층에 남아있었다. 양부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유의 창가로 향했다. 큼직한 중국식 책상과 짝을 이루는 이 까만 원목 의자는 그녀의 아버지가 어릴 적 고향집에서 쓰시던 물건이었다. 마루 바닥까지 드리워진 붉은 공단 커튼이 단단히 창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녀는 커튼을 젖히지 않았다. 근대화된 상해에서 그것도 가장 세련된 고급 식당의 경영주로서 온당 취해야 할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불빛에 비쳐 바깥으로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어느 정도는 위험에 노출된 셈이었다. 그녀의 숨통을 노리는 자들이 어디에 잠복해 있을지 그 누가 알겠는가. 상해 일대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만큼 양부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다. 그들은 매일 어떻게 그녀가 특별 메뉴로 사내 진미를 선보이며 고급 식당으로서 명성을 유지하는지 그 비결을 궁금해했다. 식당의 단골 손님들은 주로 고위급 관료들이나 거상들, 군의 최고 간부들로 그녀의 친구이거나 절친한 고객이었다. 덕분에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그녀의 사업은 흔들림 없이 순탄대로를 걸었고 때문에 그녀 주위에는 늘 시기심과 증오를 품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양부인은 커튼 뒤로 몸을 숨긴 채 창문을 열었다. 정원으로부터 풍겨온 제스민 향기가 초여름 대기에 실려 코끝에 와 닿았다. 양부인의 집은 한때 잘 알고 지내던 부유한 미국인 사업가 가족이 살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은 자신의 수출입 회사를 중국 정부에 몰수당한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강제 귀국 당했고 그때 양부인이 영국 조계지에 속해 있던 이 집과 정원을 사들였던 것이다. 당시 상해에 머물던 미국인들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영국과 프랑스 조계지에 털을 삶고 살았다. 공산주의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양부인은 많은 미국인 친구를 사귀었다. 그녀는 미국인들에게 호감을 느꼈고 결국 그녀의 세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중국에 남아있는 미국인이 거의 없었으므로 나이 어린 세대는 미국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접하지 못한 채 자라고 있었다. 고작 그들이 듣는 얘기라고는 미국인을 향해 쏟아대는 적대감 가득한 말들 뿐이었다. 그러나 양부인은 정작 미국인들이야말로 서양인들 중 가장 비난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백인들 가운데 중국 땅을 점유하거나 잔혹 행위를 저지른 적 없는 사람들은 오직 미국인들 뿐이었다. 양부인은 한때 이 집에서 살았던 유쾌 발랄한 미국인 가족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브랜든 부부와 그의 다섯 아이들은 남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사랑했다. 집안을 온통 중국식 가구들로 채웠으며 벽에는 중국식 족자와 그림들로 도배를 했다.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내쳐진 날 양부인은 서둘러 달려와 비밀리에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때 브랜든 부인은 양부인의 어깨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다.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까요? 양부인은 브랜든 부인을 보듬어 안았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당신들은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어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양부인은 셋 딸을 브랜든 가족에게 보냈고 가끔씩. 바로 그때 갑자기 나타난 충실한 늙은 하녀 초음화로 인해 양부인은 해상에서 깨어났다. 마님 창문 옆에 서 계시면 어쩝니까. 커튼이 쳐져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지난방 거리에서 올려다보니 창가에 서 계신 만인 그림자가 그대로 보였습니다요. 그러자 양부인이 대답했다. 그래도 그림자의 주인이 나라는 건 아무도 모르겠지? 그녀는 커튼에서 물러난 뒤 목욕 준비를 하는 초음화의 익숙한 손놀림에 몸을 맡기며 옷을 벗었다. 만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초음화가 맞받아쳤다. 누가 마님처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겠어요? 그 그림자가 이 늙은이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 겁니다요. 우리 말고 2층에 누가 또 있겠어요? 그놈들이 속속들이 다 꿰고 있다고요. 저주받은 신군부놈들. 그렇게 부르지 말게. 양부인은 나지막히 나무랐다. 그들이 우리 고객이라는 걸 명심하게 현재로선 그들이 우리 손님 전부이지 않은가? 하긴 사자와 호랑이 굴속에서 연명하는 쇠 밉죠. 초음화가 씁쓸하게 덧붙였다. 말 조심하라니까. 양부인이 이번엔 따끔하게 야단쳤다. 초음화는 군소리 없이 양부인의 선고운 몸매와 소담스런 적가슴과 섬세한 목선에 감탄하며 하얀 피부와 군살 없는 몸에서 마지막 비단 속옷을 걷어냈다. 목욕물을 받아 놨습니다요. 초음화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씻으시는 동안 잠자리를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빗겨드리지요. 양부인은 방을 가로질러 욕실로 걸어갔다. 시대가 바뀐 지금. 지난 날의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양부인은 수년 전 헤어진 전남편 양청에게 고마워해야 했다. 그는 혁명주의자 손문의 친구이자 추종자였다. 현재 권력을 잡은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양부인은 혁명가의 아내라는 사실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었다. 이는 그녀가 법적 이혼을 고집하지 않는 결과이기도 했다. 엄밀히 말해 그녀는 더 이상 양청의 아내라고 할 순 없었지만 그녀의 성공이 안전을 보장받은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 새로운 통치자들은 모두 전형적인 중국인답게 미식가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이 연한 민물고기, 특별사료로 키운 북경오리, 전장의 햄, 그리고 북수산 수수로 만든 수프, 다진 돼지고기나 흑설탕을 넣은 찐빵 등 전통 산의 진미를 맛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전쟁을 겪고 정권이 바뀌는 통에도 양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주방장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었다. 작은 수영장을 연상시키는 깊고 둥근 범랑욕조에 뜨거운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욕조 안으로 들어간 양부인은 가부자를 틀고 앉아 몸의 온기가 돌도록 어깨까지 푹 담갔다. 그녀는 온수공급과 난방이 되도록 두꺼운 벽 속에 배관공사를 해준 미국인 기술자와 배관공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사실 그녀는 이러한 문명의 향유에 대해 일말의 재착감도 없었다. 끊임없이 자기 희생과 평등을 운운하는 저 시끄러운 함성들에 대해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양부인은 유교주의자였던 부모님이 노상 말씀하셨던 인생은 즐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은밀히 곱씹고는 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어디까지나 삼강오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였다. 평등은 열등한 사람들의 꿈일 뿐이라는 가르침 또한 있지 않았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보다 어리석지 않은 자들 그리고 전혀 어리석지 않은 소수의 자들만이 존재한다. 어떤 정권도 이 영원한 진리를 바꿀 순 없을 것이다. 마님! 초음화가 소리쳤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양부인은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문은 잠갔겠지? 제가 언제 문을 잠그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요? 초음화의 목소리엔 약간의 서운함이 어려 있었다. 가까이 가서 잘 들어보게 해. 양부인이 명령조로 말했다. 그녀는 어떤 불안에도 동요하지 않겠다는 듯. 욕조에서 유의히 걸어나와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찬찬히 닦아낸 뒤 온몸에 치자나무 기름을 발랐다. 지난 수십 년간 향기를 간직해온 몸이었다. 공기 속으로 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녀의 피부는 연희때처럼 치자향유를 깊이 빨아들였다. 오래전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에서 신혼 첫날밤을 보낼 때에도 어김없이 그녀는 이 향유를 뿌렸었다. 남들처럼 얼굴도 모른 채 이루어진 결혼은 아니었다. 그녀가 이 성질 급한 젊은이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파리 소르본 대학 유학 시절이었다. 둘은 손문의 추종자가 되어 함께 혁명의 일원이 될 것을 당당히 선포하기 위해 북경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결혼 발표를 하자 손문은 말했다. 양청 없이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겠소. 그리고 양부인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안 그래도 내가 양청을 위해 점찍었을 신부가며 당신은 강한 여자지. 양청은 글쎄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라. 말을 마친 손문은 부하에게 고개를 돌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아내가 돌아오자 손문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 둘은 곧 결혼할 사이야. 신식으로 연애를 했지. 제법 잘 어울리는 한 쌍 아닌가. 신랑이 불이라면 신부는 땅이지. 바로 그날 양부인은 손문의 죽음을 예감했다. 살이라곤 하나 없이 그저 앙상한 뼈만 드러낸 채 움푹 꺼진 눈 속에 까만 눈동자만이 형용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시 그는 가남으로 투병 중이었고 석 달 정도의 시안부 인생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그의 눈빛에는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 자신의 가혹한 운명에 대해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양청의 손을 그녀의 손과 마주 잡게 한 후 자신의 손으로 둘의 손을 감싸지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부디 혁명을 완수해 주게. 손문은 자못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살든 죽든 처음 나로부터 시작됐던 일이 이젠 당신들 손에 달려있네. 결국 손문은 전통 예식으로 치러진 그들의 결혼식 당일날 세상을 떠났다. 그 전에 양청과 양부인은 결혼식을 기다리며 각자의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강소성의 수도이자 부유한 지역이었던 남경에 그는 북경에 머물러 있었다. 결혼서약서가 작성되고 예물이 오갔으나 예법대로 결혼식 날까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초음아가 방에 들어왔다. 아까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멎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의 얘기를 엿듣는 것 같아 열쇠 구멍으로 내다보다가 어떤 눈동자와 마주쳤는걸요. 그놈은 제 눈을 보자마자 주랑랑을 쳤어요. 어떻게 남자라고 단정하느냐. 열쇠 구멍으로 엿보던 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찌 알겠느냐. 양부인의 물음에 초음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확실해요. 마님. 철면피 안에 검은 눈동자였어요. 요즘엔 다 그런 눈빛들 뿐이야. 외국인이 남아있질 않으니 눈동자가 검은 건 당연해. 양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응수했다. 더 이상의 왈과 왈부가 귀찮아진 양부인은 침실로 걸어가 초음아가 꺼내놓은 흰색 비단 잠옷을 걸쳤다. 그리고는 화장대 앞에 앉았고 곧이어 초음아가 양부인의 긴 머리를 빗기기 시작했다. 5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릿결은 여전히 흑단처럼 까맣고 윤기가 흘렀다. 마님의 머리카락은 결혼식 날 밤처럼 아름다우세요. 그런가? 양부인이 나즈막히 말했다. 각가지 영상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하고 초음아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왼쪽 소매 끝으로 오른손 눈을 문지르느라 잠시 추춤됐던 초음아의 수다가 이내 계속되었다. 저기 문간에 주인님이 서 계셨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이걸 어쩌나? 너무 일찍 오셨네요. 제가 나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주인님? 이라고 말해요. 그때만 해도 셋째 따님이 태어나신 뒤 주인님이 그렇게 되실 줄은 상상조차. 그만하게. 양부인이 말을 자르자 초음아는 아무 말 없이 머리만 다소곳이 빗겨내렸다. 금고를 좀 가져오게. 양부인이 지시했다. 양쪽 끝이 단단한 구리 자물쇠로 채워진 금고는 반들반들 윤이 났고 묵직했다. 초음아는 그 무거운 금고를 간신히 바닥에 질질 끌면서 가져왔다. 그리고는 오래전 북경에서 사용했던 푸른빛 또는 흰 양탄자 위에 올려놓았다. 금고를 열어서 오늘 들어온 돈을 세워보게. 양부인이 지시하자 초음아는 양부인의 시선 아래 순종적으로 돈을 세웠다. 300위안의 동전이 55개인데요. 초음아가 기계적으로 읊었다. 오늘은 부장의 연애 덕에 제법 매상을 올렸군. 이제 자물쇠를 채워서 평소대로 침대 아래에 두 개나 내일 그 돈을 커다란 새 금고로 옮겨 담아야 하네. 그들이 얼마나 벌었냐고 물으면 자넨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면 돼. 부장님이 보살펴주신 보답으로 흥양 기업에 기꺼이 기부할 거라고 내 직접 말할 테니. 많이문들 현명하십니다요. 초음아는 여주인이 아주 오래된 침대에 오를 때까지 계속 시중을 들다가 비단 이불을 펼친 뒤 정교하게 수놓은 커튼을 마저 들이웠다. 이 침대에는 남편 양청이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성에 성장으로 근무할 때 양 부인이 구입한 것이었다. 양 부인은 그곳에서 연이어 세 번째 딸이 태어날 때까지 근 10년을 살다가 결국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남편 곁을 떠났다. 이 침대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꼴은 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침대는 배와 수레를 타고 상해로 옮겨졌고 식당을 차리기 위해 처음으로 임대한 집의 침실 구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미국식 주택을 샀을 무렵 브랜든 부부가 두고 간 가구들이 집안에 즐비했지만 이 침대만큼은 그녀와 함께 이 방으로 옮겨졌다. 가끔 그녀는 슬픈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 침대에 왜 유독 미련이 깊은지 스스로도 의아해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지내다가 수년이 흐른 어느 날 그녀와 남편은 공단 커튼 뒤 이 침대에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말다툼을 벌였다. 양청은 그날 밤 양 부인을 찾았지만 그녀는 쌀쌀한 말투로 그를 거절했다. 우리 결혼이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다는데 당신도 나도 한마음이었잖아요. 난 첩을 줄줄이 들이는 아버지를 참아 냈던 내 어머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당신은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소. 양청이 원망하듯 중얼거렸다.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건가요? 양 부인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훗날 서양책을 통해 아기의 성별은 남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엔 누구도 그런 진실을 알지 못했다. 양 부인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해 구박받는 한 여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그래서 남편이 당당히 첩을 들이며 자신을 욕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런 때조차 그저 단발적인 분노를 쏟아낼 뿐이었다.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녀가 애원쪼록 물었다. 물론 사랑하지. 하지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 여잔 이미 내 아이를 가졌어. 아들일지도 모르잖아. 당신은 아직도 파리에 사는 사람 같군요? 양 부인은 비꼬듯 쏘아붙였다. 그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난 파리에서 많은 걸 배웠지. 이 마지막 말다툼 전에도 무수한 싸움이 있었지만 이때 언쟁은 말 그대로 마지막 싸움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는 실제로 양청의 아들을 낳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중국식으로 되돌아갔다. 양청은 그 여자를 첩으로 맞았으며 둘 사이에서 난 아들도 당당히 그의 성을 받고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물론 세 딸보다 더 높은 의상을 차지했다. 그토록 바라던 금쪽같은 아들이 아니었던가. 이후 양 부인은 남편과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심지어 떠나는 날까지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집을 나왔다. 다행히 초음화가 끼어들어 양 부인은 유쾌하지 못한 추억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 마님, 오늘 밤엔 불을 끄지 말까요? 아까 밖에서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해서요. 양 부인도 공감하며 말했다. 벽난로 선반 위에 작은 등을 놓아두게. 양 부인은 집에서 벽난로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미국인 가족이 이곳에 살 때만 해도 겨울이면 벽난로 받침새 위에서 석탄이 벌겋게 타오르곤 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종종 이곳에 들를 때면 양 부인은 집안을 따스하게 덮여주며 아름답게 빛나는 석탄을 바라보면서 내심 서양의 매력적인 문화를 동경했었다. 하지만 요즘 누가 석탄으로 난방을 한단 말인가. 석탄을 사들이는 건 분명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런 시기일수록 호압한 삶을 꼭꼭 숨겨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부유한 삶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다. 계단을 지나 식당으로 내려갈 때면 을의 비단 잠옷 위에 문이 없어도 우아해 보이는 면 덧옷을 걸쳐 입었다. 그녀는 자기 나이에 젊은 여자들이 흔히 입는 단조로운 애투와 바지 차림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절대 입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미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부유한 도시에서 부호인 아버지 밑에 자란 양부인은 호화로운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아, 아버지 생각만큼은 얼마나 피하려고 애써왔던가. 그녀의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아니,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어린 소녀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전근대적인 방식을 거부하며 자유를 향한 지침없는 열정을 불태우던 그 멋진 모습으로만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얘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느냐? 아버지는 다소 낙담한 어투로 그녀에게 물었었다. 어릴 적 전족을 시켰느냐? 이 아비 친구의 아들과 정약 결혼을 시켰느냐? 글 배우는 게 계집애한테 쓸모없다 하여 그걸 막은 적이 있었더냐? 굳이 아비가 원하는 신랑감과 결혼할 필요도 없다 했거늘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파리로 보내주세요.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양부인은 결국 미의 도시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거기서 전남편 양청과 지금 정부의 요직에 오른 차호층 부장을 만나 혁명의 열기에 도치된 수많은 젊은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홀월 타오르던 아름다운 청운의 꿈이 혁명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갈 길을 잃자 양청은 도망가다시피 먼 성의 성장에 안주해버렸고 그녀 또한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비록 도피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다시금 생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고색창연한 도시의 정원과 안개에 쌓인 꿈속 같은 풍경들 광활한 시골 평야와 세월의 흐름을 간직한 농가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아름다움은 또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본과의 전쟁과 괴상망측하고 낯선 정책들이 과거의 아름다움을 몰락시켰다. 아, 그건 실로 영혼의 파괴였다. 양부인은 변질되어버린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들과 맞닥뜨려야만 했다. 인민을 더 잘 먹이는 일, 부패를 근절하고 다리를 짓고 홍수를 막는 일, 또 파리나 쥐들 따위를 없애버리는 일 등이었다. 그렇다. 아름다움은 그 빛을 잃었다. 결국 양부인은 현실에 대한 반항으로 보석과 옷가지들, 집과 음악 등 예전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남몰래 비축해왔다. 아래층 식당엔 커다란 특별 연예실이 있어 현 정부 요지 관리들의 비밀스런 해압에 사용되었다. 그녀의 주방장은 각종 산의 진미를 유리했는데 이 음식들은 미식가들의 전유물로써 대부분 동시대 사람들에게조차 생경한 것들이었다. 그들은 이 음식들을 맛보면서 은밀한 쾌감을 느꼈다. 연예실에는 브랜든 가족이 황급히 중국 땅을 떠나면서 두고 간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있었다. 양부인은 피아노를 비롯해 그들이 담긴 모든 가재 도구들에 대한 대가로 뉴욕은행의 비밀 계좌를 통해 브랜든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했다. 또한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 사업에 착수한 이래 벌어들인 돈 역시 그 은행에 이치해왔다. 미국과 스위스의 은행만이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그 중 하나인 미국에 있는 은행을 택한 것이다. 양부인은 셋 딸 모두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할 수 있을 때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셋 딸은 전쟁과 혁명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온갖 고충으로부터 떨어져 더없이 안전한 곳에서 지내는 셈이었다. 대신 이 땅에서 양부인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휑한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가벼운 오리털 이불과 하얀 비단 요 사이에 누워 있었지만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커튼 뒤에 창을 통해 만월의 달빛만이 교교히 흘러들었다. 그녀는 이 달을 기억한다. 어릴 적 고향집 마당 하늘에 걸려있던 그 보름달. 그런 밤이면 아버지는 연꽃이 만발한 앞마당으로 가족들을 불러모아 사탕과자를 먹으면서 비파와 검은고 연주를 듣게 했다. 하인들 중에 언제나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 섞여 있었다. 음악에 매료된 아버지는 일단 음악만 연주되면 하인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어느 정도 제멋대로 굴때도 이유 없이 관대해졌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처음으로 피아노를 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서정적인 음색에 한껏 들떠 불평하듯 그러나 유쾌하게 탄성을 내질렀다. 이제껏 왜 아무도 이 악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지? 그 무렵 아버지는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루신 산맥에 깎아지른 듯한 측면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구강으로 즐겨 나가곤 했다. 당시 아버지는 영국의 자딘 메디슨 소유의 증기선을 자주 탔는데 배에 올라 시간이 지연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중국인 승객은 1등석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사퇴는 진정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일반인이 아니었으므로 특별 이해가 적용되었고 유럽인들 좌석과 동떨어진 6개의 선실을 배정받았다. 아버지는 여행을 떠날 때면 항상 애첩들과 함께 자신의 애동딸도 빼놓지 않고 동반했다. 다만 본처인 어머니만 집에 남아있었다. 낯선 곳 물을 마시거나 바람을 쐬면 몸에 탈이 나지. 어머니가 늘 하는 변명이었다. 당시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양부인은 첩들 때문에 어머니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있다는 것쯤은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이 집안에 첩을 들여도 마음에 상처가 없다면 그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어머니는 소주 출신답게 몸집은 아담하고 오목조목하고 어려보이는 얼굴이었다. 예순의 나이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머리카락은 흰머리 하나 없이 검었다. 언제나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그녀였지만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집 큰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갈 만큼 내면에는 남성적인 대범한 기질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본 것도 그 영국 배에서였다. 묵직한 피아노 뚜껑 아래 줄지어 들어선 가는 줄들의 집합체, 펠트에 씌운 작은 망치 모양의 연장들, 공명판, 아버지는 이 경이로운 도구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당시 유일하게 피아노를 판매하던 상해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한 대를 구입하겠노라고 선포하듯 말했다. 결국 동지를 앞둔 어느 날 그들은 상해로 건너갔고 식구들 중 유일하게 영어 회화가 가능했던 열다섯 살 소녀 양 부인도 아버지와 함께 영국인 상점에 도착했다. 상점에 들어서자 젊은 키다리 영국 남자가 손님을 맞으려는 듯 굼뜨게 다가왔다. 양 부인은 점원에게 영어로 당당히 말을 걸었다. 우리 아버지는 피아노를 좋아하세요. 그러니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 설명을 좀. 이리로 오시죠. 젊은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미소도 띄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 곧 피아노가 가득 진열된 넓은 매장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아버지는 피아노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점원이 두드려대는 피아노의 건반 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는 마침내 흑단같이 새까만 피아노를 가리키며 마음을 결정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손님께서는 저의 악기점이 자랑할 만한 최고 상품을 고르셨습니다. 영국인 점원은 최대한 경의를 표하며 아버지 비위를 맞추었다. 피아노 가격은 만만치 않았지만 당시 그녀의 집엔 돈이 흔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림자처럼 아버지를 뒤따르는 집사가 갈색 종이로 싼 멕시코 은하 꾸러미를 펼쳐 피아노 값을 치렀다. 왜 하필 멕시코 은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그것이 주로 통용되던 화폐였다. 지금은 물론 중국 화폐만 쓴다. 아니 공산주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이라면 다 통용될지도 모르겠다. 양부인은 한때 집사의 충고에 따라 부잣집 만화님들이 소장하던 금 장신구들을 비롯해 골통품 상에서 금으로 만든 작은 불상들과 승려상 그 밖의 갖가지 금 조각들을 비밀리에 사들였다. 그렇게 모은 금덩이들은 그녀의 침실벽에 만들어 놓은 비밀 금고에 보관되었다. 이 금고는 애형상 화장품이나 향수 등을 놓는 보관함에 불과해 보였지만 그 뒤쪽 바닥 위로는 금으로 반쯤 들어찬 비밀스런 구덩이가 있었다. 이 사실이 떠오르자 안도감이 밀려들었고 마침내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다. 마님! 마님! 초음화가 소리쳤다. 어느덧 아침이었다. 양부인은 섬섬 옥수 같은 두 손을 가슴 위에 살포시 포갠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초음화가 양부인의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마님! 일어나세요! 제가 영혼을 육체의 집으로 불러드릴게요. 오! 영혼이여! 집으로 돌아오라! 잠들어 있는 동안 어디를 헤매고 다녔든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양부인의 영혼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눈을 뜨자 초음화가 근심 어린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벌써 아침인가? 양부인이 물었다. 맙소사! 마님! 벌써 정오예요! 초음화가 대답했다. 지금 높으신 분께서 연실에서 마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차오충 부장님께서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양부인은 천천히 침상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심장과 뼈와 혈액과 두뇌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었다가는 몸에 무리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미동 없이 누워만 있었다. 곧 두개골이 활동하면서 충분히 의식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자 양부인은 일곱 차례 심호흡을 하며 폐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피가 정맥에서 요동쳤다. 그녀는 모든 감각이 살아났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발과 손, 팔과 다리를 움직였다. 그리고 일어나 앉자 초음화가 그녀의 어깨와 등을 3분 동안 문질렀다. 마사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양부인은 침대에서 발을 빼내 카페 깔린 마룻바닥 위에 놓았다. 정신이 들어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자 다음부턴 재빨리 몸을 움직여 세수를 한 뒤 단추가 목까지 올라오는 발목끼리의 드레스를 입었다. 옷은 그녀의 호리호리한 몸매에 꼭 맞았고 옅은 빛깔이 흰 피부와 까만 눈동자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양부인은 옷을 입으면서 초음화가 데워온 뜨거운 차를 마셨고 옷 쟁반에 들고 온 사탕과자와 데운 음식도 먹었다. 그래 차오충 부장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단 말이지? 초음화가 양부인의 머리에 마지막 은핀을 꽂고 있을 때 그녀가 물었다. 균한 용무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초음화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군. 양부인이 나즈막히 말했다. 몇 분 후 양부인은 넓은 문판에 연꽃잎을 그리면서 연실이라 이름 붙인 연애실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 강하게 마음먹었던 다짐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혼자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연약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마저 풍겼다. 이 방은 특별 손님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다. 내부는 프랑스식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사방에는 정교한 중국풍의 장식품들과 섬세하게 깎아 만든 의자들 사이에 놓인 2단 테이블, 송나라 때의 화병 한 쌍, 받침대 위에 올려진 말 모양의 당나라 도자기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방은 사치스러움을 과시한다는 느낌 없이 고풍스러운 우아함이 배어나왔다. 양부인을 기다리는 손님은 잿빛 머리카락에 짙고 총명한 눈빛 그리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닌 헌칠한 미남이었다. 둘은 이 새로운 시절에 낯선 사람들처럼 마주할 뿐이었다. 그들은 파리에서 보낸 날들에 대해서나 그 어떤 지난 날에 대해서도 말하는 법이 없었다. 양부인은 몸에 뵌 듯한 여성스럽고 수줍은 태도로 그에게 다가갔다. 다소 얌전한 그녀의 몸가짐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 도도함을 조금 누그러뜨린 태도였다. 양부인, 잘 지내셨소? 그가 북경 표준어를 쓰며 정확하고 세련된 투로 물었다. 덕분에요. 나리는 어떠신지요? 이런 구시대적인 존칭을 사용하는 건 이 새로운 시대와는 걸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 나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는 자신의 나이와 입질을 구실삼은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었다. 나도 잘 있었소. 잘 지내고 말고. 그가 말했다. 양부인은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몸짓을 한 뒤 그가 앉은 의자보다 다소 낮은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창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 위치한 양부인은 정면을 바라보면 자칫 무례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흘끗흘끗 견눈질을 하면서 눈을 내리깔았다. 난 부인의 옛 친구로서 방문한 것이오. 그가 카랑카랑하면서도 깊고 달콤한 어조로 말했다. 양부인이 알고 있는 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도구처럼 가끔은 무기처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양부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이틀 전 열렸던 간부회의에서 당신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었소. 그거 영광이군요. 양부인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동일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입은 제복의 윗부분만을 뚫어져라 응시할 뿐 눈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는 평상시처럼 검은 바지와 단추가 빼꼭히 채워진 높은 목깃에 우돗을 입고 있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입는 차림이었으나 옷감 소재만큼은 특별히 최고급 양모였으며 재단 상태 또한 기품이 넘쳐보일 만큼 정교했다. 구두도 의심할 여지 없이 홍콩의 영국인 상점에서 수입된 듯 매우 세련되어 보였다. 양부인의 시선은 창가 쪽을 서성였다. 바깥 정원에 있는 대나무가 미풍에 몸을 맡긴 채 흔들리고 있었다. 우린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소. 그래서 내가 간부회의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몸소 당신에게 전해주길 자찬 것이오. 의견이라니요? 별것 아니요. 우린 당신의 강직함을 칭송했소. 또한 당신이 곁에 자식 하나 없이 여기서 얼마나 외로워할지도 짐작하오. 전 외로울 시간조차 없어요. 제겐 사업이 인생이니까요. 지난밤 연애음식은 부장님의 입맛에 맞으셨는지요? 모든 요리가. 그는 찬사를 표하려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을 이었다. 최고였소. 하지만 당신 자리가 비어있어서 못내 섭섭했지. 식사 후 포도주를 마실 때 평상시와는 다르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더군. 두통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소? 이제 나아졌어요. 그럼 계속 얘기해도 되겠소? 그럼요.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꼬고 앉은 다리 위에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포개 얹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양 동지 당신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두면 좋겠소. 단지 동지의 애국심에 호소하려는 것 뿐이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당에 대한 동지의 충성심을. 양 부인이 고개를 들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차오 동지 제게 뭘 바라는 건가요? 양 부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미국에 있는 동지의 첫째 딸을 즉시 귀국시키시오. 양 부인은 늘 마음에 걸리던 문제가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나자 밀려오는 두려움을 숨긴 채 짐짓,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치면 돼요. 당신 첫째 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요. 그 아이는 현재 연구 과정에 있어요. 우린 당신 딸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소. 그는 그 무엇도 비밀리에 붙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못 받기라도 하듯 양 부인의 첫째 딸에 대한 정보들을 낱낱이 읊퍼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그레이스로 불리는 당신 첫째 딸, 앤디에는 아주 총명한 젊은 여성이오. 아름다운 네모와 과학적 두뇌를 겸비한 재혼이라고 할 수 있지. 식물학자와 양리학자로서 하버드 식물학 박물관의 특별연구원으로 있고, 게다가 패션 모델까지 활동하고 있지. 우리는 그녀가 제법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더 엄밀히 말하면 그녀가 주급으로 받는 액수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소. 하지만 당신에게는 한 푼도 붙인 적이. 양 부인이 말허리를 자르며 끼어들었다. 저는 한 푼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야 그렇겠지. 우리는 줄곧 당신 딸에게 그 풍족한 금료일보를 떼어 대의를 위해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왔소. 이 땅은 인구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한 대국이오.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 인민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을 바치려는 애국심 강한 젊은이들로 가득하지. 우리는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할 의무가 있소. 게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학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과업이오. 이 모든 것들을 당신 딸에게 설명했지만 아무 답변도 없더군. 그저 귓등으로 흘려들은 거겠지. 이젠 귀국할 때가 온 거요. 양 부인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 힘을 주며 말했다. 내 딸이 의학연구에 바친 그 금 같은 시간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 데도 말입니까? 그렇지 않소. 우린 그녀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생각이오. 당신도 알다시피 그녀는 지금 남아메리카 밀림에서 발견되는 무독성 식물의 특징과 용도에 관한 논문을 지필 중이오. 새삼 상기시킬 필요도 없겠지만 그녀는 그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 남미 대륙에서 두해 여름을 보냈소. 하지만 이곳 남쪽 밀림에도 그런 식물이 살고 있소. 거의 미모사처럼 생긴 나무인데 자생하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소. 제 딸은 자신이 원하는 권위 있는 교수 밑에서 연구하는 중이에요. 이제 그런 교수 따윈 필요없소. 그 애는 그동안 연구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집대성하여 책을 쓰려고 준비 중이라고요. 본초학에 대한 중구 고소에도 그녀가 찾고자 하는 바가 모두 들어 있을 거요. 귀국을 요청하는 것도 실은 그 때문이오. 우린 그녀가 한의학 서적을 연구해 주길 원하고 있소.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옛 지식을 신식 교재로 편집해서 북경에 새로 설립된 한의학 연구소에서 유용하게 쓸 것이오. 바로 여기에 수세기 동안 축적해온 지혜의 보고가 있는데. 뛰어난 기술과 방편을 가진 당신 딸이 무엇 때문에 그 가치를 서양에서 낭비한단 말이오. 우리 한의사들은 늘 약초에 의지해왔소. 서인도 제도의 원주민들이 최초로 코바라고 부르는 약초를 알게 된 것도 다 우리 중국을 통해서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오. 콜럼보스가 명나라 시절 두 번째 항해를 한 곳이 바로 중국이었소. 그 당시 대학자 이 시진이 편찬한 본초 강목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당신 딸이 이 위대한 서적을 바탕으로 필생의 연구에 임한다면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거요. 이 전문 서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서구의 난사판 문원들보다 훨씬 체계적이오. 이 약초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소. 양 부인은 분홍색 비단 손수건을 입술로 가져갔다. 딸애가 병자들 상대로 어떤 실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또다시 말문을 막고 나섰다. 그래요 알고 있소. 10년이 아직 안 됐지. 그때 한 약초가 정신병에 효용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소. 미국의 수많은 정신병자들에게 이 약초가 효과적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바 있소. 우리 동포들은 그런 질환을 그다지 많이 알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취약이 필요할 때가 있소. 나 스스로도 코오바가 수술에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소. 하지만 난 과학자가 아니오. 그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애국자에 불과하지. 양 부인은 그가 머금은 미소에 어떻게든 화답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내 딸 아이에게 이 소식을 전할 건가요? 공식적으로 귀국 요청을 할 것이오.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로서 그녀에게 편지를 써주시오. 우리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고 따라서 그녀와 같은 젊은 재원이 절실하다고 말이오. 우린 미국인들처럼 여성을 일선에서 빼버림으로써 뛰어난 두뇌를 가진 국가적 인재들을 썩힐 여력이 없소. 가능한 한 여성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어야 하오. 특히 당신 딸과 같은 인재라면 더더욱. 그럼 딸이 돌아와도 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건가요? 곧 알게 될 거요. 확실한 건 그 아이가 당신을 방문하는 게 딸로서의 도리라는 사실이오. 그는 자상한 웃음을 지었다. 목례를 하며 이별 인사를 전할 때도 그 잘생긴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양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문까지 배웅하는 일만은 있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소. 당신 딸에게 연락할 일이 생길 경우 이제껏 치해왔던 연락망은 사용하지 마시오. 그 연락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자가 열 하루 전에 시체로 발견됐소. 홍콩 시내를 거닐고 있을 때 정체불명의 개안이 덮쳐 칼로 그의 심장을 찔렀소. 그는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면서도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는 양부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다시 한번 고개를 까딱하더니 이내 총총히 사라졌다. 그녀는 의자로 돌아가앉아 방금 들었던 이야기들을 곰곰이 되짚었다. 사라든 그 남자는 그녀에겐 미지의 인물일 뿐이었다. 차오충이 말한 그 연락망이라는 조직체계 안에서 그 피살자가 담당했던 역할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남자 차오충은 양부인의 일거수일토족을 정확히 꿰뚫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가 정상적인 경로로 딸에게 보냈던 편지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모두 가로채어 검녀를 당했다. 홍콩에 사는 여동생을 통해 스카프나 비단, 실크 스타킹 등의 선물을 딸에게 보내면서 그 안에 편지에도 짤막한 메모 형식의 편지들을 은밀히 숨겨 보냈다. 그녀는 우선 동생에게 조심하라는 편지를 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 있는 첫째 딸에게 지금 현실상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도망가 숨을 지언정 절대 귀국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전할 참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양부인은 즉시 모든 계획을 포기했다. 어디에 숨든지 딸은 분명히 발각될 것이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정작 그 아이는 도망가려 들지도 않을지 모른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도록, 스스로 중화인민국의 일원임에 긍지를 느끼도록 교육받으며 자라지 않았던가. 마침내 귀국 소환장이 도착할 무렵 그레이스 양 박사는 연구실에 없었다. 맨 처음 주소로 도착하기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우편물은 부재 중인 수치인을 찾아 또다시 봉투에 넣어져 남미 밀린 끝에 붙은 식물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편지는 석 달여의 여정 끝에 도착한 셈이었다. 그녀는 미모사를 닮은 나무 코오바를 찾기 위해 수주일 동안 편지도 통신도 닿지 않는 밀림 속을 헤짓고 다니다가 오늘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목욕을 하러 허름한 호텔로 돌아온 상황이었다. 작은 침실에 들어서자 페인트칠도 안 된 테이블 위에 우편물 한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행으로 끼지지해진 몰골 그대로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꾸러미의 끈을 풀었다. 납작 눌려있던 편지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다. 홍콩 이모의 편지나 어머니의 정갈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공산주의자들이 진을 친 사막 같은 곳에서 자본주의자들에게나 가능할 법한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북경에서 겉봉에는 영어와 중국어가 동시에 씌어 있었다. 영어는 그야말로 엉성하고 삐뚤빼뚤 했으나 중국어는 매우 세련된 필체였다. 봉투를 뜯어 얇은 고급 종이를 꺼내들자 주소를 적은 것과 동일한 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가는 붓으로 쓴 단정한 중국어 글씨체였다. 그레이스 양박사 동지 편지는 다소 생경하고도 딱딱한 호칭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날엔 이러한 구식어법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이는 편지에서조차도 그다지 호강 가는 접근 방식이 아니었다. 동지는 즉시 고국으로 귀환하시오. 새로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은 젊은이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소. 3월 20일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증기선을 타시오. 배싹은 우리가 지불할 것이오. 오후 1시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홍콩에 도착하는 즉시 본토로 향해야 하오. 갑판에서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안내인을 만나게 될 거요. 그가 동지에게 북경으로 직행하는 열차표를 줄 것이오. 동지는 이 초청을 거절할 수 없소. 동지의 모친에게도 당신의 귀국 사실을 알렸소. 동지는 상해에서 이틀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며 딸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이오. 만약 동지가 본토에 도착하는 즉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로선 대환영이오. 편지 끝엔 그녀도 모르는 발신자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주인은 어느새 짧은 어스름이 물러가고 밀림 속 깊은 어둠만이 더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작부터 이 소환장을 예상하고 있었다. 시기가 이토록 늦어진 것이 오히려 의아할 뿐이었다. 과학자의 길을 선택한 날부터 이런 소환장이 날아들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는 대체 왜 과학자가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여동생 조이가 울먹이며 말했었다. 음악을 선택하면 무슨 큰일이라도다? 별반 생산적이지 못한 피아니스트를 새로운 국가건설에 강제로 불러드릴 일은 없을 거라고. 그게 바로 내가 예술을 택한 이유야. 달라진 사회에서 누가 피아니스트를 원하겠어? 오로지 과학자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그레이스 또한 피아노를 사랑했지만 과학자 애인은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았다. 거기엔 양심의 문제 또한 결부되어 있었다. 새 정권에서 새롭게 대두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같은 세대의 동포가 아니던가. 따라서 삶의 생사고락 역시 미국인들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레이스는 조국의 미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의뢰했다. 어떤 미래가 닥치더라도 일단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면 조국에 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레이스는 1년 동안 내과의사가 될지 일과의사가 될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자기가 피아노 연주 솜씨 못지않게 수술 전문의로서도 손재주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일과의를 선택하게 되었고 마침내 약초들을 공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의학의 기초에는 대부분 그러한 약초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회상에 잠겨있던 그레이스는 바닥거리는 날개짓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침실 불빛에 이끌려 날아든 커다란 초록색 나방이 창문 방충망에 걸린 것이다. 그레이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충망을 옆으로 살짝 밀어내어 나방이 들어오게 해주었다. 그런 후 나방이 기름냄플을 덮고 있는 유리로 맥없이 날아가 부딪혀 죽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오므린 손안에 나방을 감싸 안았다. 나방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더듬이를 축 늘어뜨리며 얇은 날개를 연신 바닥였다. 그레이스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편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달빛이 비추지 않는 밤의 대기 속으로 나방을 날려보냈다. 후디에 그레이스는 날아가는 나방을 바라보며 중국어로 나비를 뜻하는 단어를 나지막히 읊조렸다. 나방을 뜻하는 중국어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벌써 모국어까지 잊었단 말인가. 이제 동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다.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와 갔을 때 그녀는 겨우 열다섯 살에 불과했다. 그리고 3년 전까지만 해도 피아니스트가 될 생각밖에 없었다. 부잣집 딸들만 다니는 상해 여학교에서. 그레이스는 가장 특출한 재능을 인정받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다. 담당 교사였던 미국인 여선생은 그레이스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칭찬을 해댔다. 그레이스, 너는 반드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음악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해.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 했다.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음대가 좋겠어. 선생님이 추천해 줄 수도 있단다. 별로 어렵진 않아. 네 마음만 결정하면 돼. 집에 피아노를 들여놓자마자 제1차 세계대전 때 중국인과 결혼한 한 프랑스 여인에게 정식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그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났고 그때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희망대로 태평양 건너 줄리아드 음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그녀의 발길은 하버드 식물학 박물관으로 향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언제 과학자가 들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그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독서관 기질 탓일 수도 있겠고 과학자였던 젊은 미국인 친구의 영향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음악가적 기질이 있지. 그 미국인 친구는 그레이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왜냐하면 음악은 아주 정확한 예술이거든. 과학적인 정교함이 있지. 조만간 우리 과학자들이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그레이스는 마침내 그녀의 미래를 결정했고 특별연구원이 됨으로써 진로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어머니가 뉴욕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은 비상실을 대비해 남겨놓고 생계비는 모델일을 하며 스스로 충당했다. 본래 북부 여인들이 키가 크긴 했지만 그녀는 중국 여성으로서는 꽤 큰 키와 날씬한 몸매를 가져 패션일을 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이곳에서 동양적인 이목구비는 아름다움으로 통했고 그녀 역시 이러한 시선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연구차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모델일로 틈틈이 돈벌이를 했다. 그레이스는 몇 주 만에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작은 욕실에는 온수가 가득 당긴 긴 구리욕조가 있었고 수건은 의자에 허리받침대에 걸려있었다. 그레이스가 들어서자 그녀를 시중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말없는 인디언 처녀가 뒤로 살짝 물러났다.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생김새가 아시아인과 비슷하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이처럼 아시아계의 혈통은 세계에서 매우 끈끈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비록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적으로 간주되고 있을지언정 그녀는 여전히 중국인으로서의 긍지를 품고 있었다. 미국이란 나라는 브랜든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많은 걸 베풀어 주었고 마치 자기 나라의 딸인 양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다. 다른 중국인들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따스한 물의 온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예전 그녀의 첫 번째 가정 교사였던 짧은 턱수염에 연로한 유학자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가족 모두 사천에서 함께 살던 시절 그 가정 교사는 그레이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중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거라.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단다. 우리는 월등히 계몽된 민족으로서 신과 가장 가까운 위치를 점하고 있지. 다른 민족들은 여러모로 볼 때 미개한 족속들에 불과해. 그는 이러한 전제하에 그레이스에게 인문과학을 비롯해 행위의 도를 가르쳤다. 그렇다. 그는 정직하게 가르친 것이다. 그녀는 몸에 비누칠을 하며 생각했다. 실제로 그레이스는 그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또한 자신의 은밀하고도 심원한 내면의 소리도 중국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단연 으뜸가는 개화된 민족이라고 말이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스스로가 중국인 일하는 사실만으로도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지금 새롭게 등장한 중국도 예전과 같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넌 이제 조국을 알아보지 못할게다. 그녀의 어머니가 흰색 비단 사이에 숨겨 보내온 편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중국은 현재 농부의 자식들이 지배하고 있다. 천지가 뒤바뀐 꼴이지. 한때 지체 높았던 양반들은 좌천되거나 목숨을 잃었고 대신 비천했던 자들이 권자를 꿰차고 앉아있단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란다.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아마 백년이 걸릴지도 모르지. 송나라 시대에 왕안석도 한때 이 나라를 팔칵 뒤집어 놓지 않았느냐. 국가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부자를 견제하기 위해 상 농 공을 장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한바탕 격변을 일으켰지. 하지만 구가 죽은지 십년도 채 안되어 나라는 저절로 제자리를 되찾았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를 추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11세기의 세상을 떠난 그는 그로부터 20년 후 위대한 지도자이자 심오한 사상가로서 공자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곧 명부에서 삭제되었지. 오늘날 왕한석을 조소와 경멸 없이 떠올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지민계지. 그레이스는 과거의 시행착오와 현시대 상황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연을 찾는 어머니가 왠지 역사학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물이 거의 식을 무렵 욕조에서 몸을 일으킨 그레이스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인디언 처녀가 의자 위에 놓아둔 옷을 걸쳤다. 낮에는 군복 같은 뻣뻣한 카키색 작업복을 입지만 밤에는 몸에 꽉 끼지 않으면서도 호리호리한 몸매의 곡선을 잘 드러내주는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었다. 그레이스는 호텔방으로 주문한 그다지 입에 받지 않는 저녁 식사를 홀로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침대로 들어갔으나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대신 몇 시간 동안 깍지 낀 두 손으로 머리를 바친 채 심란한 마음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누워있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홍콩의 이모와 어머니께서 언제나 쉬쉬하며 경고해왔던 말들 아니면 북경에서 날아온 그 소환 짱을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는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국과 동포들이 그리웠다. 미국인들은 그녀에게 더없이 친절했지만 그렇다고 향수병까지 잠재울 순 없었다. 더구나 이건 그녀의 의무가 아니던가 중국은 그녀처럼 젊고 강인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또 그녀는 과거에 불명예스러운 유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구시 교육을 받았고 특히 과학도의 길을 선택했다. 그레이스는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지방의 작은 마을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감염으로 눈이 멀어가는 불쌍한 아이들을 보며 측은지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었다. 엄마 쟤들은 왜 병원에 가지 않죠? 여긴 의사가 없단다. 어머니는 간단하게 답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작년엔 네가 이질에 걸렸을 북경에 있는 미국인 병원까지 찾아가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니? 네가 낳을 수 있었던 건 다 그들 덕이지. 그럼 저 애들은 왜 북경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집요하게 물었다. 너무 가난하니까 북경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단다. 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엄마 어린 그레이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 애들한테 돈을 주면 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니? 어머니는 딱 잘라 말했다.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그레이스의 마지막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미친 건 다름 아닌 어린 시절 기억에 남아있는 그들의 초췌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남미의 먼 도시 이 허름한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치세면서도 자신이 그 동포들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다. 어쨌든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조국과 동포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았다. 대반점 대반점에도 밤이 찾아왔다. 테이블은 한껏 들뜬 손님들로 대만원이었다. 대부분 중국인이었지만 사업차 체류하는 유럽인들과 스칸디나비아인 아프리카인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 애의 주재안들도 드문드문 섞여있었다. 인도인들이 자리를 잡은 한 테이블에는 양복 차림에 짧은 터번을 머리에 두른 남자들과 밝은 색상의 하늘하늘한 사리를 차려입은 여자들이 눈에 띄었다. 양 부인은 애국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 즐거웠다.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자니 마치 예전의 상해로 돌아간 듯했다. 그 시절 상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객들로 문전성실을 이룬 지구의 심장부와 같았다. 하지만 지금 장벽은 턱없이 높아졌다. 한때 그녀는 자신의 옛 친구이자 현재 애교부 부장으로 있는 차호층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항의 어린 불만을 털어놓았었다. 비록 오래전 차호층이 양 부인에게 남편과의 이별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양청이 그에게 절교를 선언한 일이 있었지만 말이다. 양청은 그녀가 여전히 차호층과 사랑에 빠져있다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적극 부인했다. 사랑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단 말이에요. 양 부인은 이 말을 하면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이러한 시선을 못 견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감행하게 만들었던 그 용맹스럽고 정열적이던 젊은 남자가 한순간에 저렇게 변해버리다니. 양청은 아내의 시선을 피하여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아내를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가 비난했던 차호층은 여전히 양 부인의 친구로 남아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양 부인은 차호층이 뛰어난 처세술의 소유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상대방 또는 상황에 맞는 말을 적재 적소에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이 궁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상해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차호층의 뛰어난 언변과 처세 덕분일 것이다. 그는 오늘 밤에도 이 식당을 찾았다. 그가 상해에 올 때마다 양 부인은 늘 그의 일행을 극진하게 접대했다. 기다란 사각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있던 차호층은 잠시 자신에게 꽂힌 양 부인의 시선을 느끼자 마치 소환 명령이라도 떨어진 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양 부인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방향을 틀어 식당을 유유히 돌아다녔다. 그녀는 화려하진 않지만 우아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검정 드레스 차림으로 미끈한 몸매를 과시하며 테이블 사이를 누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우아한 멋을 감지해낼 만한 신미안을 가진 손님들은 드물었다. 물론 차호층은 예였다. 그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유럽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던가 그는 그저 태어나고도 담담하게 지난 시절을 잊은 듯 보였다. 하지만 양 부인만은 그의 마음에 드리워진 냉소와 우울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 차호층의 화난 미소와 짙은 눈썹 아래에서 빛나는 살아있는 눈빛을 본 사람들로선 그의 이러한 속내를 알아챌려 없었다. 양 부인은 그의 테이블을 마지막으로 돌고 난 후 2층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발걸음을 옮길 참이었다. 사람들이 물갈이 하듯 교체되는 내내 그녀는 매 시간 또는 두 시간에 한 번씩 동일한 움직임을 반복했다. 이는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끊임없이 인사치레를 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연출했다. 안녕하세요 음식은 입맛에 맞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어쩌나 더 훌륭한 음식을 선보이고 싶었는데 그녀는 그녀는 차오칭의 자리에 와서 차오칭 부장 동지라는 호칭을 쓰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늘 그렇듯 화통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소 격앙된 음성으로 말했다. 축하하오 양동지 그의 목소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당신 첫째 딸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그녀가 의료 분야에서 우리 인민들을 돕기 위해 귀국하겠다는 탁월한 결정을 내렸어. 역시 당신을 닮은 딸이라 그 애국심 또한 대단해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양부인은 그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자기 딸이 내린 결정을 접했다. 그렇다면 여동생을 통해 보냈던 편지마저 도중에 갈치됐단 말인가. 그녀의 동생 또한 시종일관 감시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장벽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모든 출구는 하나둘 봉쇄당하고 있었다. 아마 이번을 마지막으로 모든 문은 영영 닫히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그녀로선 딸의 귀국을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는 것처럼 신께 감사를 드리자. 어머니인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필요하다면 딸을 보호할 수도 미리 경고를 줘서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필수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들은 일반 중국 여자처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부인은 딸들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독립심과 재능을 숨길 필요는 없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녀 자신은 어땠는가. 자신의 독립심과 재능을 애써 숨겨왔던가. 몸소 실천하는 삶의 표본으로서의 모습을 숨길 수 있었는가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진 셈이었다. 성공해라. 그러면 안전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딸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삶의 지침이었다. 감사합니다. 양부인은 미소짓는 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곧이어 눈이 마주쳤지만 양부인은 뚫어져라 자신을 쳐다보는 그의 자신만만한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다만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곧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기 위해 그리고는 평소처럼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우아하게 테이블 사이를 거닐며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충실한 주방장과 여자 하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주방 입구에서 잠긴 창고로 이어지는 길을 알지 못했다. 그곳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식기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녀의 숙소로 직접 올라가는 비밀 승강기가 있었다. 그날 이후 양부인은 기대의 열병을 앓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대체 그레이스는 언제 도착하는 걸까. 그녀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자문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 그레이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낼 수는 없었다. 홍콩의 여동생에게 그레이스에 대한 편지를 쓰는 일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자신의 속내를 차오층 부장에게 들킬 수는 없었다. 그조차도 캐낼 수 없는 다양한 비밀 연락망을 가진 것처럼 보여서 자신이 한수 위라는 인상을 주고 보종의 두려움까지 안겨주고도 싶었다. 순간 양부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그녀가 여동생에게 노상 보내던 편지까지 뚝 끊었는지 차오층이 미심쩍어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곧 그녀는 동생에게 어떤 새로운 소식도 특별한 내용도 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안부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여기는 여름이 한창이란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정원에는 백합이 반발하고 연못에는 연꽃이 싹을 튀었단다. 친구와 지인들 덕에 내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고 있어 내 오랜 주방장은 제비 둥지 젤라틴 없이도 맛이 일품인 수프를 만들게 되었단다. 또 상어 지느러미 대신 콩으로 만든 대체 식품도 개발했지. 그가 한때 불교 수도원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다는 걸 기억하니? 욕식을 하지 않는 수도승들도 고기 맛이 나는 이 야채 요리들을 즐겨 먹었다던데 그 애 별다른 소식은 없구나. 여기 일상은 더없이 평화로우니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너의 언니 수란 시간은 늦여름을 향해 더디 흘러가고 있었다. 상해는 판에 박은 듯 똑같은 하루하루가 분초를 세며 날짜를 세며 굼뜨게 지나갔다. 사업은 여전히 순조로 왔다. 식당은 늘 대만원 이었으며 경기는 지난 대기근을 맞이하기 전보다도 호조를 띄었다. 그러던 음력 5월 어느 날 오후 내색 없이 딸을 기다리는 일에도 서서히 지쳐갈 즈음이었다. 양부인은 모처럼 집을 떠나 마차로 한두 시간 가량 시내를 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로부터 청명한 바람이 실려왔다. 시내는 동쪽 해안가가 아닌 해안선을 지나 바다로 그 황토빛 흙탕물을 흘려보내는 강과 인접해 있었다. 하늘하늘한 비단 드레스 위에 잿빛 애투를 걸친 양부인은 하녀의 도움을 받아 마차에 올랐다. 와이탄으로 가게 그녀가 지시하자 마부는 고개를 조아렸다. 여러의 상에 머무는 동안 시내를 속속들이 꿰뚫게 된 양부인은 예리한 눈빛으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수년간 미국의 대도시에 익숙해진 그레이스의 눈에 이곳은 어떻게 비춰질까. 양부인은 그녀가 사랑했던 상에 이제 심한 질투심을 느꼈다. 딸이 변해버린 지금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 한때 기근과 기근과 홍수로 인해 거지와 이재민들로 들끓었던 이 거리를 그 애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양부인은 더 이상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외국인도 아닌 군중들을 또한 거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평범하고 깔끔한 차림의 사람들로 넘치는 거리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상해 최고의 번화가인 남경로에는 각양각색의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지나다니는 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말없이 길을 거니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녀의 딸에게서 전해들은 미국의 거리는 상해와는 사뭇 달라서 쌩쌩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로 붐빈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오직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버스만이 있을 뿐이었다. 마차가 와이탄 거리를 따라 굴러가는 동안 양부인은 확연히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목격했다. 상점들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애국자본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은행 빌딩들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제 공원이 한때 국제교역에 중심지였던 빈자리를 메웠고 강변을 따라 그늘을 들이운 나무와 벤치가 고즈넉한 풍경으로 눈에 들어왔다. 멈추게 양부인이 마부에게 지시했다. 여기 앉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네. 그녀는 마차에서 내려 노 신사가 이미 자리를 잡은 벤치의 가장자리에 가서 앉았다. 노 신사의 하얗고 매끈한 피부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듯한 손이 그가 한때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공단으로 만든 달아 빠진 오독과 팔목과 밑단에 된 너덜너덜해진 비단은 도저히 부자의 행색이라고 할 수 없었다. 옛날 같았으면 먼저 인사를 건넜겠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필경 시대착오적인 일이었다. 도시의 정적과 전 국가적인 침묵이 곳곳에 발효되어 있는 경직된 세상이 아닌가 하지만 노신사는 그런 분위기 따위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아니면 노망이 든 것일까 그는 양부인이 벤치 앉자 먼저 웃으면서 말을 걸어왔다. 타이타이 화창한 날씨죠. 그는 양부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인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양부인은 목례를 하며 말없이 살포시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는 삼각돗을 단 쪽배와 육중한 정크 서행하는 유람선이 떠있는 강으로 시선을 옮겼다. 난 비 오는 날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나옵니다. 그 노신사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까? 양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너무 한적하고 흥겨움은 옛날이 되어버렸지요.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옛날엔 이곳이 상해에서 가장 북적거리던 곳 아니었소. 부자들은 재다 상해에 모여 살았으니 부자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었거나 빠져나가면 한바탕 떠들썩한 분위기가 이뤘지요. 강에는 커다란 배들이 들어오고 짐꾼들은 어깨 위로 짐을 나르는 풍경이 펼쳐졌소. 그러면 도처에서 그 짐들을 노리던 거지와 도둑대들이 잽싸게 그걸 낚아채서 달아나곤 했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양부인은 공손한 어조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랬었나요? 노인은 둥근 챙이 달린 자그만 모자를 벗더니 손톱이 길게 자란 새끼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거린 후 다시 모자를 썼다. 그리고는 바닥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다가 퀵하고 침을 뱉었다. 양부인은 침을 뱉는 것조차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침을 뱉는 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껏 스스럼 없이 침 뱉는 것이 몸에 뱉은 노인들로선 그런 법을 따르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는 낡은 우단신발 뒷축으로 흙을 긁어모아 침 자국을 덮었다. 그 순간 갑자기 노인의 온화했던 표정이 바뀌면서 그 주름진 얼굴 위로 쓸쓸함이 배어나왔다. 이곳은 이렇게 말끔하지만 그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 때는 말이오 부인 전혀 다른 시절을 기억하고 있소. 네 말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한때 일본인이 살았던 시내 뒷골목을 가보면 지금도 걸음더미에 들끓는 파리 때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부지기시오. 그곳은 버스도 다니지 않고 부인이 소유한 마차 같은 것도 없소. 그렇소. 아직도 사람이 끌고 다니는 인력검한 길거리에 진을 치고 있지. 양부인은 이 노신사를 경계하기 시작하며 말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순 없죠. 적어도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적정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잘 들으시오. 그가 반박했다. 누군가는 다시 부자가 될 거고 누군가는 다시 가난해질 거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지. 양부인은 이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한 다음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요즘 같은 시절엔 돈 몇 푼만 지어줘도 접자 노릇을 할 사람이 지천에 깔렸으니. 하지만 노인의 말은 양부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걸까. 양부인이 지켜본 상해라는 도시엔 각가지 삶이 존재했다. 20년 전 그녀가 어린 셋 딸을 데리고 이 도시에 왔을 때만 해도 상해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세계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모두 그 일부가 상해에 녹아들어 있었다. 이 깨끗한 외국인 조개지 거리는 제복을 입은 외국인 경찰들 아래서 질서 전연한 교통 체계가 유지되었다. 공원에는 중국인과 개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상해 처음 이사와서 이 광경을 본 양부인은 자신과 딸들이 중국인 일하는 이유만으로 휴일에 공원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격분했던가. 여긴 중국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녀는 공원 입구에 경찰에게 따졌다. 그렇습니다. 여긴 아편 전쟁 후 영국에 할당된 영국 땅 입니다. 경찰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러한 외국인 조개지들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비좁고 더러운 거리와 방치된 시궁창 때문에 몸살을 알았다. 양부인은 상해 중국인 지역에만 폭탄을 쏟아부었던 일본의 야비한 공격을 떠올렸다. 그 이후 사람들은 이 외국인 거리로 지새끼처럼 몰려들어 거적이나 낡은 상자로 임시 막사를 지어놓고 살기 시작했다. 일본의 승전 기념 퍼레이드가 벌어졌을 때 몇몇 중국의 젊은이들은 폭탄을 투하한 후 애국인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자살까지 감행했다. 그때 양부인은 길가에 널브러져 산산조각난 시체들을 목격했다. 죽은 중국인 병사들의 잔해가 도처에 널렸고 국민당 군대의 시체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도망간 후 거리에 방치되었다. 도시엔 썩은 내가 진동했으며 굶주림에 미처 달뛰던 개들은 넘쳐나는 시체들을 먹어 치우느라 나날이 살이 쪄갔다. 상해는 역사적으로 고통을 해치고 살아남은 상처의 도시라 할 수 있었다. 꽃다운 처녀들이 거리에 나와 단돈 1, 2 위안에 뽕을 팔았고 나중엔 그 돈마저 가치가 떨어져 바람 부는 날이면 지폐들이 폐지처럼 뒹굴었다. 뒷골목 시궁창에서 쪼그려 앉아 일을 보던 남자들은 도망간 지도자의 얼굴이 그려진 지폐로 뒤를 닦았다. 상점에는 그 당시 방문객으로 오가던 미국인들이 들여온 각가지 미제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일수였다. 상해 전 지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청렴 결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에 치를 떨던 양부인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것을 반기기까지 했다. 포위된 도시의 부자들은 다른 도시나 애국으로 피신했고 전쟁 포로들은 거리로 끌려 나와 학살당했다. 이러한 아비규환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비록 적이 승리할 망정 하루빨리 전쟁은 끝나야 한다면서 울부짖었다. 그 후 그들이 등장한 것이다. 헝겊 신발을 신고 지도 새도 모르게 행진해 오던 침묵의 군대 농부와 성난 인민들은 강도나 강간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바다의 잿빛 조수처럼 도시를 향해 불길하게 밀려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모든 걸 아사갔다. 심지어 인간의 영혼까지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세 실컷 보았으니 양부인이 마브에게 지시했다. 그레이스는 홍콩 이모집의 주방에 들어섰다. 바다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돌산 언덕 중턱에 위치한 집 아래로 낮은 중국식 기와집 지붕들이 하나의 풍광을 이루고 있었다. 넓은 응접실 중앙에 서면 강물이 바로 내려다보였지만 뒤쪽 주방에서는 번잡한 시가지만 눈에 들어왔다. 언덕 위에는 중국식 전통 가옥과 서양식 주택들이 무성한 나무들 탓에 그 호화로운 자태를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레이스가 주방에 들어서자 이모는 이미 식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외 그릇들은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채였다.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잡수시지 그랬어요 이모 그레이스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푹 잤어요. 그동안 이 아늑한 분위기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수 있을 때 충분히 자두렴. 일단 국경을 넘게 되면 며칠 동안은 잠을 설치게 될 거야. 이모가 말했다. 그들은 영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단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레이스가 의자에 앉았다. 일찍이 남편이 광서성에서 숙청당한 이유로 이모는 몇몇 하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모부는 유산을 물려받은 그 지역의 지주였다. 그리고 그 무렵 대대로 그의 주상 땅에서 경작을 하며 먹고 살아온 소장농들이 새로이 출연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매몰찬 지주라기보다는 무심한 지주 쪽에 가까웠던 그는 지도층이 소련에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보고 곧 닥쳐올 미래를 짐작하였다. 자신과 같은 부호들이 언젠가 조건부 항복과 추방 또는 죽음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드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이 서서히 막을 내릴 즈음 그는 홍콩에 은밀히 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0년 전 어느 화창한 초여름날 아침 대문으로 불려나간 그는 심상치 않은 정적 속에 서있는 자신의 소장농 무리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몇몇 낯선 젊은이들이 격분에 휩싸여 그를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이라고 선동했고 농부들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서있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수많은 정원이 딸린 대 저택에서 선비로서 학자로서 살아왔기에 이제껏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었다. 구태여 구태여 그들 앞에서 변명 따위를 늘어놓을 생각은 초도 없었다. 상호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그는 농부들을 선동하던 한 성난 젊은이의 손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들은 흙먼지에 뒤덮인 그의 시체를 거두었다.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밤이 되어서야 가까운 언덕배기에 가족묘에 안장했다. 그날 밤 이모는 하인들을 이끌고 홍콩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녀의 애아들만은 이 땅에 남아서 유산을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땅과 가옥은 새 정권에 물수당했고 이모의 하나뿐인 아들도 이름도 생소한 번 변방의 노역자로 끌려갔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들의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 그레이스도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모에게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냐는 질문은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가. 이모가 그릇의 뚜껑을 하나하나 열며 말했다. 네가 서양식 아침 식사를 선호할 것 같아서 서양식과 중국식 모두 준비했단다. 전 중국식이 더 좋은걸요? 그레이스가 대답했다. 그럼 밥과 반찬으로 먹으렴? 이모가 자상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앞에 놓인 공기의 밥을 그득히 퍼담고 평소 좋은 식습관이라 생각해온 방식대로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했다. 오래전 어머니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첫 번째 허기가 가실 때까지는 식사 중 대화를 삼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레이스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모 어머니는 상해에서 꽤 잘 지내시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사업을 잘 꾸려가는지는 곧 눈으로 보게 되겠지? 이모가 말을 바꾸어 다시 말했다. 사실 얼마나 고달픈지 편지에 적지 않으셨을 뿐이지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니? 그럼 이모가 생각하기엔 그래 난 다 알고 있단다. 국경을 넘어 본토를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에서 매일 몇 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거든. 그들은 내 입장에서 질문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받았던 고통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치를 떤단다. 현 체제는 이모는 말을 멈추고 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나이 많은 하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를 뜬 상태였다. 라오 어른 알고 있지? 이모는 나지막히 속삭였지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난민촌 출신이라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있어. 그 늙은 하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에 제스처를 보냈다. 라오 가서 가서 뜨거운 차 가져오게. 여주인이 명령하자 그는 굽실거리며 물러갔다. 이모는 식탁으로 몸을 바짝 당기며 말을 이었다. 난민들에게서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단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와 자식들은 생이별을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가족들과 떨어지고 말이야. 이거야말로 천지간의 조화를 깨트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니? 그자들은 조화라는 걸 믿지 않나 보죠? 그레이스의 말에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걸 안다. 그들은 선조들의 가로침을 모두 묵살하고 있어. 그러니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 거지. 그저 묵묵히 기다리기만 하면 될 일을 말이야. 그레이스는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지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중국 자신의 조국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실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디까지나 자신의 조국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날 그레이스는 두 여동생을 만나 오랜 시간 담소를 나눈 후 자정이 되어서야 헤어졌다. 언니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 언니가 기욱하게 돼서 기뻐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적적하셨을까 머시가 말했다. 셋의 성격은 판이했다. 성악가인 머시는 셋 중에 가장 성격이 강해 변덕스럽고 수다스러우며 감정적인 반면 막내인 조이는 미술학도로 조용한 몽상가 타입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는 게 웃은 일이지 더구나 내 동포들한테 말이야. 그레이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이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아담하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조이는 두 언니가 할 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대화 내내 잠잠고 있었다. 조이의 그림은 이상하게도 그녀와는 닮은 구석이 없었다. 미국인들도 그녀의 간열인 체구와 중국인 특유의 조신한 태도에 주목하며 만개한 꽃이라든지 버드나무 같은 그림들을 기대했지만 대신 커다란 화폭에는 강렬한 색채에 대담한 분노림이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항상 인간을 주제로 삼아 일하는 남자나 노는 아이들 게으르고 사치스러우며 방자한 여인네들을 그렸다. 그레이스는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중국인들은 언제나 변화를 익숙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어. 내가 기억하는 건. 그레이스가 미소짓자 볼에 아름다운 보조개가 피어났다. 뭘 기억하는데? 머시가 재촉했다. 한 늙은 동부가 난생 처음 상해에서 북경까지 가는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어. 어깨에는 암탉들을 담은 바구니를 힘겹게 짊어지고서 말이야. 그리고는 꼭 암탉을 데려가야 한다면서 고집했지.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 아마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 남자가 암탉과 함께 비행기를 타본 전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세 자매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그래왔듯 화기애애하게 웃음을 머금었다. 그때 갑자기 머시가 말했다. 그들이 그리워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포들도 보고 싶어. 그들에겐 지구상의 다른 어떤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우직한 기백 같은 거랄까. 셋은 각자의 기억을 더듬느라 잠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드디어 조이가 입을 열었다. 어느 때보다 더 좋은 날들이 올지도 몰라. 우리 모두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래 어쩌면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한 시간 후 세 자매는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헤어졌다. 그레이스 나와 함께 난민촌에 가보겠니? 해상에 잠겨있던 그레이스의 기전에 아득히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이에요. 가고 싶어요. 그레이스는 대답과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모가 하인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그녀는 창가로 가서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저 산 산 너머 국경 너머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난민들은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러니 소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당연하죠. 전 그들의 관점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만의 생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두 사람은 홍콩의 북적거리는 차이나타운 거리에 멈춰섰다. 길 양옆으로는 새로 지은 높다란 콘크리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있었는데 이는 영국 정부가 피난민들에게 제공한 휴식처였다. 각층 베란다에는 낡은 빨래들이 펄럭이고 있었다. 하지만 난민들의 말에 기 기울여서 나쁠 건 없을 게다 이모가 말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달라질 거라 믿었던 그들이 왜 탈출을 시도했겠니? 그들은 여기 오자마자 예전처럼 살기 시작했어. 어디라도 정착해 구멍 가게라도 열어서 살꽁이를 찾았지. 저기 길 건너 두 빌딩 사이에 있는 언덕 위를 봐. 채울 수 있는 종이상자나 널빤지라면 모두 가져다가 지은 판자집들로 뒤덮여 있어. 처음에 피난민들은 저기서 살게 돼. 늙은이건 젊은이건 저 초라한 피난처를 짓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일하지. 그리고 방 두 개짜리 아파트로 이사가서 최소한 누더기 같은 옷이나마 빨아입으며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단다. 저기 베란다에 널려있는 낡은 옷들이 보이지? 그 이후엔 몇 개의 성냥통과 사탕 한 봉지 500g 정도의 땅콩 같은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소소한 잡동산이들을 떼어와선 길모퉁이 자리를 잡고 팔기 시작하지. 그러다 보면 그들 또 형편이 피게 되는 거야. 암 그렇게 되고 말고. 중국인은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놓아도 살아 남는다고 하지 않던? 비록 시작은 미미할 망정 점점 부유해지는 중국인을 두고 아시아 사람들은 괜히 시기하며 미워하지. 인도네시아의 최고갑부가 한때 무일푼으로 그곳에 건너간 중국 이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그 사람 딸은 결국 주미 중국 대사의 기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 단 한 세대 사이에 그런 변화를 읽어낼 민족이 중국인 말고 또 누가 있겠니? 미국인요? 그레이스가 웃으면서 대답하자 이모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난 미국인에 대해선 잘 모른다. 그러시겠죠 이모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하여튼 어떤 민족도 이 새로운 정권 아래서 버텨낼 재가는 없어. 이모는 계속 맞받아쳤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어림도 없지.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이사롭지 않은 먹구름이 산위로 밀려들더니 급기야 소나기가 쏟아졌다. 차 안으로 들어가려함. 국경의 유세까지 운전해서 가야겠다. 이모가 말했다. 그곳은 국경을 넘어오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기다리는 친척들과 친구들로 붐볐다. 피난민들의 어깨엔 야채와 과일 계란과 닭 등을 담은 바구니로 가득 채워진 지게가 들려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모가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본토에 사는 우리 적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셈이야. 우리는 황무지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레이스는 이모의 말을 기뜸으로 흘려듣고 있었다. 대신 영국 영토를 향해 부산이 넘어오는 중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중엔 노인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사춘기를 지났거나 서른이 넘지 않아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었다. 왜 저들은 자신의 고국을 등지고 떠나오는 걸까. 그들 모두가 노동자는 아닌 듯했다. 빛바랜 청색 면 옷으로 교묘 변장은 했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지식인 냄새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그들 또한 방 두 개짜리에 시멘트 벌집 같은 곳에 새들라를 손꼽아 기다리며 저 언덕 위의 판자집에서 하루하루 연명할까 그리고 길모퉁이에서 성냥을 팔거나 공원 입구에서 담배나 두부를 팔게 될까 그레이스는 도저히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아 이모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 사람들이 모두 농부는 아니겠죠? 저들은 뭘 해서 먹고 살죠 이모? 사라지는 거지 이모가 담담히 대꾸했다. 우선은 도시 속으로 숨어들어 친구를 찾겠지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침묵 속에 살아가겠지 때를 기다리다니요? 내 엄마가 기다리는 것 그런 그런 날이 올까요? 좋든 나쁘든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란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니? 이모 전 잘 모르겠어요. 더 나빠질 리는 없어. 언젠간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모 그레이스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모 가 넌지시 비춘 말이 사실인지 왜 어머니는 편지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지 모든 게 미궁 속에 빠진 것 같았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이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이 번잡한 섬 홍콩을 떠나고 싶었다. 지난 어느 날 오후처럼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쳐 휩쓸고 지나가리라기도 하면 가파른 경사에 매달린 집들은 모두 흔적 없이 날아가버리고 이 섬은 태초 모습 그대로 단단한 바윗돌만 덩그러니 남겨질지도 모른다. 세찬 바람이 그 바위를 내리치고 포근한 쪼개진 바위의 절벽을 모두 잠기게 만들 것이다. 그레이스는 언덕 위에 쓰러져가는 판자집과 종이로 다닥다닥 붙인 벽돌과 골진 양철 지붕 그리고 그 안에 제멋대로 쑤셔넣어진 비참한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들에게 탈출은 과연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나은 선택이었을까? 그렇다. 최소한 이곳에 있는 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그 삶은 도대체 무엇보다 나은 삶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그레이스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정보다 이틀 빨리 이모집을 나섰다. 거센 태풍이 중국 본토를 향해 막 휘몰아치려는 순간이었다. 가서 소상히 소식 전할게요 이모 그레이스가 작별 인사를 했다. 편지에 아무것도 써서는 안 돼. 이모가 경각심을 일깨우며 말했다. 왜요? 그 답은 내 스스로가 알게 될 거다. 이모는 결의에 찬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나만의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어느 화창한 날 아침 그레이스는 국경선 근처에서 이모와 헤어졌다. 거기서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한 남자를 만나 편지 한 통을 건네받았다. 뜯어보니 차오 동지의 서명과 함께 환영의 메시지가 실려있었다. 우리는 동지의 귀국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소.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동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며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원조를 받게 될 것이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소. 광동에서 하루 이틀 느긋하게 머물러도 좋소. 그곳에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전통 수공예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천천히 둘러보시오. 그런 후에 기차를 타고 상해로 와서 당신 모친과 이틀을 보내시오. 3일째 되는 날엔 당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북경으로 출발하길 바라오. 알다시피 우리의 전통의학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소. 그동안 한의학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무시당해 왔지만 지금의 한의사들은 우리 인민들의 복지를 위해 자신들만의 처방을 복구시키고 있소. 동지에게 기국을 요청한 것도 이런 중차대한 과업에 동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오. 그레이스는 편지에 적힌 대로 광동에서 하루나 이틀쯤 머물기로 마음먹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상하 수공예의 본고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도시였다. 미국에 있을 때 그녀는 중국만의 고유한 전통미국 사라져 간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차례였다. 그레이스는 안내인을 따라 여행을 계속했다. 그레이스는 오랜 예국 생활 탓에 도시가 잿빛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아니면 오랜 시간 아마존의 무성한 밀림 속을 헤매고 다닌 탓에 생생한 초록빛에 대비되는 각양각색 야생난 빛깔에 길들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높이 솟은 빌딩들 교회당과 상점들의 웅장함 뉴욕 센트럴파크를 둘러싼 아파트들의 기세 등등한 모습 필라델피아와 보스턴의 부촌에 들어선 저택들이 뿜어내는 미국 대도시 특유의 화려함 그레이스는 이미 그 모습들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홍콩에 녹아든 영국식의 세련된 분위기에 동화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에 비해 이 광동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상막한 도시였다. 그레이스는 알 수 없는 실망감에 휩싸여 의기소침하게 서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검소한 차림으로 걸어 다녔으며 심지어는 맨발인 이도 많았다. 더 이상 그레이스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도시의 풍경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고 깔끔한 전통의상을 입은 여자들이 야채 선반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조차 단정했다. 예전에 시궁창이 넘쳐나던 파리와 오물의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대신 새로 태어난 청결한 중국의 모습만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수공의 장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들까지도 자취를 감춰버린 이 도시는 이제 빈민촌조차 아주 깨끗했다. 그레이스는 검정색 모시옷을 잘 차려입은 중년 여인에게 다가갔다. 부인 상하수 공예점이 이 도시에 아직 남아 있는지요? 그 여자는 그레이스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세요. 매우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방금 국경을 넘어와서 잘 몰랐습니다. 그레이스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상하 공예점은 저쪽에 있어요. 그 여자는 턱을 앞으로 쑥 내밀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는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려 했으나 생소한 그 단어는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젠 익숙해져야 해 하며 속으로 되뇌일 뿐이었다. 그레이스가 도착한 곳은 이전처럼 상하 조각가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작업을 병행하던 가게 거리가 아니었다. 대신 별 이목을 끌지 못하는 따지막한 공장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교한 상하 조각품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작업 중인 수공예 장인들도 볼 수 있었다. 둘러보니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값비싼 보석이나 준 보석으로 만든 훌륭한 조각상들도 꽤 있었다. 그래도 그레이스에게는 상하만이 최고의 보석이었다. 뼈같이 단단하지만 살아있는 조직처럼 매끄러운 크림색의 보석. 장인들은 각각의 자리에 앉아 일단 코끼리 송곳니만한 재료가 주어지면 손에 쥔 채 면밀히 살피고 곰곰이 생각한 후 원 재료의 선을 잘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를 발견해냈다. 그렇게 갈고 다듬어진 상하는 장인들만의 완벽한 창작물로 거듭났다. 그레이스는 어린 시절 상점 진열장에서 보았던 상하로 만든 공도 발견했다. 공 안에는 스물여섯 개의 또 다른 공들이 겹겹이 포개어 있었다. 제각각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그레이스의 시선을 붙잡은 건 이것만이 아니었다. 예술은 그 자체로 웅변하며 마치 안개에 쌓인 풍경처럼 결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소리 높여 떠들어대는 법이 없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직관 속으로 몰래 기어들어가는 법이다. 그레이스는 상하에 조각된 풍경을 읽어냈다. 만개한 봄의 호흡과 우우 우는 듯한 버드나무의 속삭임을 느꼈다. 또 바람에 맞서 가득 부풀어 오른 돛과 펄럭이는 깃발을 달고 바람결에 기우뚱대며 떠가는 겔리온 선을 보았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전기 드릴로 촘촘하게 메워져 완벽해 보이는 상하색 그물을 던지는 상하빛 얼굴에 어부였다. 그건 드릴 맞나요? 그레이스는 조각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다가 손이라도 슬쩍 잘못 눌려서 작품을 망치면 어떡하죠? 구릿빛 피부에 놓이니 웃음을 머금고 답했다. 그럴 일은 없답니다. 그레이스는 상하로 빚은 완벽한 작품들 사이를 거닐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상하로 꾸운 밧줄이 매달려 있는 멋진 배와 상하빛 스카프를 들은 무의들도 보았다. 또한 상하로 조각한 주름살 패인 노인들과 전신을 상하로 만든 웃는 부처도 있었다. 이 작품들은 홍콩이라는 관문을 거쳐 서양으로 수출되었는데 몇몇 작품은 해외로 보내기엔 너무나 진기한 것들이었다. 각 층의 끝자락마다 흔들리는 종이 달려있는 13층 탑과 각양각색의 나무와 꽃들이 완벽하게 가꾸어진 궁예정원. 그의 험준하기 그지없는 바위산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장인들의 신내린 듯한 손길에는 경이로움마저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옛 도시의 거리는 늘 생기 넘치는 소리들로 가득 차있었다. 이웃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 물건 좀 사라는 행상들의 고함소리,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들이 어디를 가도 끊이지 않았다. 반면 지금 사람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길을 오가거나 우물한 음성으로 짤막한 몇 마디만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옥과 상하, 대나무와 종이 등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공예품만 없었다면 이곳은 완벽히 잿빛두시라는 명칭으로 불릴만했다. 그레이스는 이 낯선 침묵 속에서 팽팽히 발효된 이 알 수 없는 공기 속에서 기억 저편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